가지고 전체를 다 좀 정리할 수 있는 생성 ai가 도달할 때까지 트랜스포머의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애플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그 다음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게 된 것 그리고 그 인공지능 시대에서 트랜스포머 모델 활성화하고 대규모 언어모델 llm 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개화기에 도달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반도체가 있기 때문이죠 ai 반도체 일반적인 반도체와 다른 ai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대규모 언어모델 같은 것을 학습을 시켜 가지고 인간의 그런 추론능력 에 능가하는 그런 종류의 인공지능이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시대의 초엽 에 이제 우리가 와 있는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이제 김용석 교수님의 글을 보다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한국의 start-up ai start-up 가운데서도 nvidia가 주도하는 ai 반도체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적인 구상을 갖고 그것을 향해서 뛰는 그런 기업이 있다 이런 내용이 갈름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start-up 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가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사피온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이게 사피온은 sk텔레콤의 여러분 계열사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드렸습니다 사피온이 아마 사피온 의 제품이 오리온인가 그랬을 겁니다 추론용 그런 추론용 ai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상품화가 막 시작되는 단계 세 곳은 모두 생성 ai의 최적화된 반도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반도체를 만드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러분들 이런 ai 반도체 스타트업 회사가 세 군데나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가운데 퓨리오사 ai는 2시대 칩인 레니게이트를 올해 3분기에 양산한 예정입니다 이 칩은 패밀 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만 한 회사입니다 퓨리오사는 그 다음에 생산은 파운드리 회사에 맡기는 거죠 이 칩은 대만 tsmc 대만 반도체 5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존되고 그리고 이 퓨리오사가 만든 퓨리오사 ai가 만든 칩은 추론용 신경망 처리장치 npu로서 추론용 신경망 처리장치 npu하고 다음에 hm을 함께 붙여 가 여러분들 사용하는 그런 그리고 얼마든지 현재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규모 언어모델을 이 하드웨어 를 사용해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퓨리오사가 여러분들 만든 그런 레니게이더 2세대 제품은 hbm과 함께 해서 여러분들 일종의 ai가속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 이게 대단한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찾아 봤습니다 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학계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는가 ai반도체 여러분들 기존의 법용 반도체를 어떻게 다르게 보는가 한 리포트가 잘 나와있네요 ai반도체라 하면 학습과 추론 두 가지가 나누집니다 학습과 추론 러닝과 인플런스 트레이닝과 인플런스 학습 추론 등 인공지능 서비스의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높은 성능과 높은 전력 효율로 실행하는 반도체이다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면 학습용 ai반도체가 있고 추론용 ai반도체가 있는데 두 개를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gpu 그래픽 처리장치인데 그런데 가격이 비싸고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 대체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한국의 세계 ai반도체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ai반도체는 데이터센터의 컴퓨터 서버 혹은 엣지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는 통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라든지 이렇게 이런 자료를 생성하고 또 자료를 보관하고 이런 것을 다 엣지 디바이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데이터센터 서버용 엣지 디바이스 서버용에 사용되고 기술 유행에 따라서는 gpu fpga asic 뉴로모픽 등의 반도체가 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은 크게 양분해서 모바일용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센터용 시장이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좀 오래된 리포트입니다마는 그래도 뭐 전반적인 기존 반도체 는 데이터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데 비해 가지고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정해진 순서에다 그런데 이제 ai반도체는 대량의 데이터 를 병렬 처리하는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빅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고 학습을 해서 모델을 훈련시키게 되면 그 모델에게 적절한 질문 같은 걸 던져 가지고 답을 얻을 수 있는 학습 추론 이 과정 이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성능 그리고 또 고성능 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ai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학습용 서브용 이거는 여러분들 학습용과 추론용으로 나누고 서브용과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나누니까 데이터 센터용에도 여러분 ai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기계도 데이터 ai 반도체가 사용되고 또 학습용에 특과된 ai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추론용에 는 npu 신경방 처리장치 같은 것이 굉장히 좀 널리 앞으로 활용될 것 같고 그 다음 학습은 전통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나 amd가 주다시피 cpu나 gpu가 여러분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업체들로 보게 되면은 반도체 업체는 역시 엔비디아 인텔 amd 전통적으로 cpu gpu 이런데 여러분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용 이런 모바일 기기를 주로 만드는 애플과 삼성도 이런 ap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엑시노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ai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여러분들 자사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 많은 그런 ai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구글이라든지 마이클 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다 자체 여러분들 설계팀을 가지고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세계적인 그런 클라우드 업체들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3개로 나누어있는 상태죠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ai 반도체는 gpu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처럼 tpu 텐스 프로세싱 유니트를 중심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pga 그 다음에 npu 신경망 처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반도체 그 다음에 fpga는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가능한 반도체 이렇게 4종류를 이렇게 많이 나누게 되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제 국내 반도체 전문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국내 반도체 전문기업은 이제 엊그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nvidia가 이름을 장악하고 있는 이 ai 반도체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는데 3등 반도체는 완전히 컨셉이 다르게 nvidia의 gpu hbm을 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ai 가속기가 아니고 npu하고 lpddr 부처가 이름하는 마일이라는 제품을 이제 시장에 곧 출시하겠다 그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삼성전자처럼 아주 큰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는 이 사피온이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피온이라는 기업이 sk텔레콤에서 분사된 회사 여기 이제 어제 권용만 기자 조선일보의 권용만 기자가 아주 실력이 있는 분 같아요 어제 이제 ai 가속기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전반부는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고 후반부는 한번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기사에 이제 사피온이 나오죠 주요 ai 반도체 생산업체들입니다 ai 가속기를 만드는 이게 그러니까 벌써 2016년부터 이런 큰 시장을 읽고 ai 가속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네요 sk텔레콤 내에 사업부가 분사되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사피온과 리벨리온이 있는데 사피온은 태생부터 sk텔레콤의 관련 부서에서 분사했고 리벨리온은 처음부터 kt그룹의 투자를 받으면서 kt클라우드를 통한 상용화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이나 아니면 kt나 간에 모두 이런 ai 가속기를 많이 필요해 ai 반도체를 많이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여러분들 회사를 경영하지 않지만 분사나 아니면 자본투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제휴를 맺은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사피온 제품은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겠습니다 사피온은 지난해 11일에 차세대 x330 칩을 발표했는데 이 칩은 16기가바이터에 367테라플롭 성능을 자랑하고 대만 반도체 7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해서 상반기에 양산할 예정이다 이게 이런 데이터센터용으로 여러분들 npu 관련된 ai 반도체를 생산한 겁니다 사피온이라는 업체가 그 다음에 이제 리벨리온이라는 그런 업체가 이름도 대단한 거죠 리벨리온은 2023년 5월의 선을 보인 클라우드 기반의 npu 신경망 처리장치 인프라 서비스에 탑재된 사례가 이미 그런 건 리벨리온은 기존 아톰을 고도화해서 아톰 플러스와 대규모 언어모델에 특화된 차세대 레벨을 출시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대부분이 뭔가 아닐까 npu 관련된 ai 반도체입니다 신경망 처리하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전력 효율이 좋은 이 제품을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을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여러분들 참 그러니까 공공 섹터는 참 저렇게 그냥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이렇게 벌 10년 전에 여러분들 이런 시장을 내다보고 이렇게 스타트업이 뛰어들어가지고 ai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 거죠 리벨리온이라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퓨리오사가 있습니다 퓨리오 AI 퓨리오 AI가 있는데 이 퓨리오사 퓨리오사 퓨리오사가 아니고 퓨리오사 이 퓨리오사의 이제 2시대 상품이 레니게이드인데 이게 이제 ai 반도체 굉장히 유망주라고 봅니다 그거를 이제 성중간 대학교의 김 교수님에게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 퓨리오사 이 어마어마하게 실력을 갖고 있는 회사네요 퓨리오사 ai 대만 반도체 폴럼에서 2시대 레니게이드 ai 반도체 첫 공개 미국 캘리포니아 센타클라라에서 tsmc 주체로 개발자된 제30회 북미 기술 심포지엄에서 국내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 ai가 2시대 npu 신경망 처리 장치 레니게이드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게 2024년 4월 28일 기사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rngd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nvidia의 gpu 시장을 대체해 가지고 npu 기반의 여러분 ai 반도체를 출시한 겁니다 한 8년 전에 창업한 ai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이었어요 이제 이게 ceo가 백준호 씨인데 챗pt가 나오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4세대를 탑재한 고성능 ai 반도체 개발에 착수하고 이후에 tsmc 글로벌 유니칩 등 글로벌 파트너사의 협업 및 지원을 통해서 레니게이드 rngd를 완성할 수 있었다 시기적으로 추론용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시장 기회를 선제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계획대로 시장을 선제하게 되면 어마어마히 큰 회사가 될 수 있겠네요 곧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치열한 시장에서 한국의 스타트업이 npu 기반의 ai 반도체를 출시한 겁니다 퓨리오사 r레니게이드라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게 4월달 기사인데 이게 5월달 기사입니다 출시 일정을 조금 더 땡겼네요 퓨리오사 ai는 7월부터 2세대 신제품을 공급한다 레니게이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용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25년 또 하반기 정식의 상장을 목표로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제 제가 이렇게 관심 가지는 것은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건 도저히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지 않습니까 보시면 퓨리오사 ai라는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티어 2급 클라우드 사업자 및 데이터 센터 업체를 공략할 계획을 갖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 사업자의 경우 검증기간이 1년 이상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글로벌 티어 2급 클라우드 사업자를 공략해서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고 ai 반도체를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개화하는 것은 올해나 내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반도체의 특수가 올해나 내년에 크게 있을 걸로 보는 거예요 반도체 시황을 굉장히 밝게 보는 겁니다 비록 레니게이드의 출시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졌지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의 90%를 가져 갖고 있기 때문에 가득 갖고 있더라도 2급이나 국내 기업들은 충분한 물량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를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것은 충분히 시장이 있겠구나 큰 회사들이 다 엔비디아 여러분들 ai 반도체를 다 독점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들 텀셋 시장을 공략해서 회사를 키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동시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반도체 수요가 올해하고 내년이 굉장히 커지겠구나 그런 통찰력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송을 또 해가면서도 방송을 하지만 또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체계화 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자 자